부처님의 원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진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16강으로 백장사와 백장선사 백장선사와 백장사 펜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장선사. 절이 어떻습니까? 절이 중국에 제가 다닌 절 중에서 최고 마음에 드는 절. 정말 산뽕오리가 엄해서 백장이라고 하죠. 산뽕이로 백장, 일백백자 이렇게 지팡이장자를 썼죠. 대웅산이라는 산에 해발이 1300이죠. 산정, 거의 산정의 분질을 이루어진 곳에 이 백장선사가 참 있습니다. 정말 속정이 다 떨어진 곳입니다. 깔끔하죠. 그야말로 척백나무라든지 해양목, 상록수, 대나무로서 이렇게 꽉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주위에는 벌판이고 정말 깊고 고야하고 그렇죠. 밤이니까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벨들이 밑으로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내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정때문에 못 살겠다 싶은 사람들은 딱 그곳 가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정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속정이 다 이렇게 물러나버릴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정말 대단한 곳인데 해발이 높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봐보면 바로 항백스님 제자하고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 그렇죠? 이 산정에서 밑에서 산 밑에서 버섯을 캐가지고 올라오고 백장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석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농선을 뱅중 노동하고 선화구를 같이 중요해서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항백스님이 밑에서 버섯을 따왔으니까 버섯 따는 뭡니까? 강주리를 맸겠죠? 그 다음 백장스님은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드시는 분이니까 공량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깽이를 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깽이를 맸 모습과 강주리를 맸 백장스님과 항백스님과의 모습이 그냥 그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벗거래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산이 대웅산이다 보니까 산이 깊고 웅장하죠. 이런 곳에서 벗거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벗거래의 내용은 제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까 합니다. 전체적인 중국 지도죠. 중국 지도인데 바로 태어나기는 복근성에서 태어납니다. 복근성, 복주에서 태어났다가 해조라는 은사스님을 만나는 것은 광동성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마조의 법을 강수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성을 이렇게 다니죠. 세성을 다니는데 강수성이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크기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성을 합치면 주위에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법 크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또 주로 걸어서 다녔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거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라가 작다고 좋은 거 맞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장단점은 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복근성이 태어나서 강주로 내려갔다가 바로 우민사 여기 남창에 서성님이 계시죠. 마조선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6년 동안 시범을 하고 수자로 계시다가 시민을 인가받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백장사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의 황백하고 같이 제자가 되는 바로 황백스님. 그 다음에 위산영우스님. 밀인사가 여기 있고 황백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좋고 또 딱히 좋은데 서로 의지하고 모여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거는 산문입니다. 저 밑에서 이제 산문은 해발이 1300이니까 저 산 아래 산자락에 이 산문을 이렇게 채워놨죠.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천하 특징인 천하천규라고 이렇게 이제 특징이 딱 나와있죠. 써놨죠. 그렇죠? 바로 해외도랑 중간에 천하천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산문이죠. 이 산문도 상당히 크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백장사는 바로 향신을 지낸 감정이라는 사람이 항도함이라는 절을 맨 처음에 짓습니다. 짓고는 절을 지어보면 뭐합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큰 스님이 계셔야 그렇대죠. 그렇죠? 절이 작아도 큰 스님만 계시면은 이게 큰 절입니다. 그렇죠? 산이 높아야 큰 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큰 스님이 계셔야 큰 절이라. 그래서 백장선임을 바로 모시죠. 그래서 백장선임을 모시고 백장사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장선임은 쭉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행하라고 그러죠. 행하를 하고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입적을 하게 되니까 목종 황제가 바로 시호를 내리죠. 뭐 대지선사. 그렇죠? 대지선사라고 시호를 내리는데 중국 황제들은 공덕을 쌓고 싶어서 공덕을 짓고 싶어서 스님들의 시호까지 직접 지으려고 그래요.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종이 이제 대지선사라고 짓고 나중에 선종 있죠. 선종. 선종은 무종이 족하죠. 무종에 해창 법란을 일으키죠. 해창 법란을 일으켰는데 법란은 이제 막 불교를 억압하죠. 왜냐하면 그 도사하고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불교가 엄청난 재산이 불어나고 엄청난 새가 늘어나니까 그걸 못 봐내죠. 그래서 이제 조교진이라는 도사하고 법란을 일으켰는데 다행히 그 무종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습니다. 섬단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오래 살아보려고 황제니까. 그 도사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선약. 기한 신선이 먹는 약을 먹다가 그만 잘못 먹어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선종이죠. 그 선종께서 또 어짜입니까? 공덕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호를 또 내리. 이렇게 대지 수성 선사라고 이렇게 시호를 내려서 이제 이 절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제 태평천국의 난 때는 태평천국의 난은 1850년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화대행명 때 그렇죠. 문화대행명 때 또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복원을 했냐 하면 이제 보난선님이 2004년 또 부터서 이제 복원을 해서 중창을 해가지고 이태의 가람을 이제 만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깔끔하죠. 참 정말로 살고 싶은 곳입니다. 다른 데는 가면요. 그 불자님들이 그냥 뭐고 줄을 잇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멀고 워낙 상 꼭대기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주 절만 이렇게 완전히 그 당송의 품격으로 여기 취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취미는 우리 신라시대 때 보면은 우리 신라의 우리 궁궐이라든지 신라의 어떤 궁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취미 같은 거 경주 가면은 취미를 하나 크게 해놨죠. 톨게이트 지나면 바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취미가 있는 궁전 완벽한 궁전을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렇게 동상이라 그러죠. 동상, 석상, 그러니까 이제 동상에다가 옷을 입었겠죠. 동상을 중국 절에는 이렇게 이제 잘 모십니다. 우리가 마조 선임도 정말 대단한 선임이 있죠. 마조 선임은 도랑을 건설하고 백장 선임은 이제 선언을 이렇게 만들었다. 개창했다라고 할 정도로 마조 선임은 팽생을 두고 또 저를 엄청나게 짓는다 그랬죠. 저를 도랑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래서 마조 선임의 제자들이 많겠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백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지장, 남전보원 같은 훌륭한 선임이 계십니다. 이 선임이 상대사고 그 다음에 대제회회, 대매법상 같은 선임이 이제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한 사행사자지간이죠. 거기다가 이제 방그사까지 같은 사제지간으로 이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를 봐도 절 도랑은 너무 좋죠. 여기에는 이제 연지대사 방생문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밑에가 있고 이 밑에가 뭡니까? 방생지입니다. 이게 절을 돌아가면서 절 앞에는 항상 방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선임들이 상당히 자비스러워요. 그 연지대사는 이 맥나라 때 선임입니다. 맥나라 말기 때 우리가 사대고성이라 그러면 이제 연지대사 연지대사는 운서주갱 선임을 이야기합니다. 운서주갱, 자백, 진가, 감상, 덕천, 우익, 지욱인데 이 네 분이 맹대고성입니다. 그래 이 연지대사는 바로 방생문을 지었는데 그 방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도랑에도 이제 연지대사 비문을 만들어서 이제 딱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연지대사는 운서주갱은 우리가 말하는 아미타갱 모든 갱전을 아미타갱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아미타갱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연불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그것도 지금 저도 돌아보면은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들면은 딱 연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연불 하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미타갱 하나로 딱 기계를 시켜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지대사는 이제 죽창수필, 자지록 이와 같은 이제 성관책진, 엄청난 업적을 남기죠. 그래서 그런 분을 기념하는 비가 이 자리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대웅보전인데요. 대웅보전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중국불교를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앞에는 뭐가 있죠? 이게 향입니다. 그죠? 향이, 이건 촛불 캐는 데고 여기는 향입니다. 중국에는 향을, 정을 초하루 날, 부처님 전에 향을 맨 먼저 올리려면은 어쩌야 되겠습니까? 절에 가서 자야 되겠죠. 거기다가 중국 조원절에는, 구하상 같은 절에는 정을 초하루 날, 첫날 향을 올리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서로 올리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입찰, 갱멸을 합니다. 갱멸하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천만 원? 가서 직접 가서 물어보이소. 엄청납니다. 어쨌든. 아예 향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손자를 시켜서 내가 봤는데요.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항을. 메고 와가지고 막 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큰 항을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올리면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루어질 때까지 올리거든.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지금은 중국에서 요새 보니까 향을 문꼭 해놔서 작은 항만 꼽두렁 해놔서 왜 그럴까요? 매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실천을 해요. 좋은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계는 뭐가 셉니까? 법이 셉니다. 사람보다도 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바로 우리 백장선임이 주장한 게 뭡니까? 자유인 아닙니까? 특히 우리 불자들은 자유로 갑니다. 내 마음의 자유, 정신의 자유, 육체의 자유. 몸이 아프더라도 육체를 자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수행이. 자유로 가고 있는데 저 자견은 이렇게 구속을 하는 겁니다. 법으로서 구속하는 겁니다. 법이 세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다. 오직 못 나서면 법이 세집니까?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문화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화의식 같은 수준이 자꾸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크면 잘 안 되겠죠. 우리 지방자치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제, 시자치, 그다음에 구자치, 동자치 전부 자치제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잘 돕고 이해하고 이러는 가운데 모든 범죄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죠. 이번에 보니까 정인이 같은 사건은 옆에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 못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 합니까? 알죠? 어린애를 이렇게 구타를 해서 죽이도 안 합니까? 이런 일이 서로가 모르고 예면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치제처럼 해가지고 서로 잘 알고 구청에서도 동해에서도 한 번씩 자주 들여다보고 우지대연도 사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나라가 크면 관리하기 바빠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나라들은 다 저는 찢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작은 나라 자치국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래 바뀌어져야 법이 약해지고 법은 약해지고 자유는 늘어납니다. 스스로 가벼워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크면 다 못 살피잖아요. 얼마나 못 살핍니까? 저도 요새는 안 그런데 저도 중국에는 나라가 크잖아요. 처음에 전 가서 자장거를 샀어요. 자장거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잘못하면 이자 아프니까. 누가 타고 가버리니까 딱 중고를 사죠. 중고를 사면 얼마 안 해요. 새거도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중고를 사가지고 딱 이렇게 어떻게 놔놓습니까? 타고는 열쇠를 채워서 잘 매워놓습니다. 잘 매워놨는데도 어떻게... 몇 분을 샀는지 몰라요. 그것도 중고를.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앞에도 묶어놓고 뒤에도 묶어놓고 묶어놨는데 나중에는 안장까지 빼가버려요.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이제 자꾸 단위가 작아지면서 서로가 잘 알고 문화적으로 성숙되어야만이 자유로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람들의 인권이 이렇게 자꾸 커지면서 자유가 늘어나면서 미국 같은 나라도 더 쪼개지고 중국도 더 쪼개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쪼갤려고 그럽니다. 도리에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쩝니까? 자꾸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유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도 한번 삐추어 보고 싶어서 제가 약간의 넋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각, 종루, 고루. 우리가 종루는 뭡니까? 우리도 종이 있죠? 바로 부처님과 중생을 소통시키는 기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보통. 나태를 경계시키고 그렇죠? 고루는 이제 축생을 예상한다. 목은은 바다 중생이다. 운파는 날짐승들을 이렇게 제도하는 걸로 하는데 중국에는 이렇게 고루를 아주 멋지게 해놓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루고 저는 이제 종루입니다.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죠. 북을 치면은 뭡니까? 짝대기를 큰 걸 우리는 이렇게 딱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북골을 치는데 긴 걸 가지고 치는데 정말 듣기도 좋고 잘 칩니다. 자, 이제 백장스님을 한번 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백장스님 정말 할아버지 같죠?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정말 할아버지죠? 잔주름하고 그리고 그림을 진영이죠. 진영을 참 잘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살은 안 쪘을 것 같고 그렇죠? 딱 먹을 만큼만 드시고 청정하게 딱 사셨을 것 같아. 도도 엄청나게 이제 높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력이 이제 대단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백장스님은 이제 출가는 당연하게 이제 어렸어 했겠죠. 그렇죠? 제가 출가의 루트를 이야기 드렸죠. 성은 왕시였다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 많은 고사들이 있지만서도 그 이야기들은 제 책을 보고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주길 바라고 자, 백장선사의 선사상 선사상은 딱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뭡니까? 딱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 정말 참 소중하죠. 그렇죠? 법문하신 이 구절을 보면 금방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광동로야 행탈건진하니 체로진상의 붉은 문자로다 진성은 무레마야 본자 원성이니 달리막년적이여 부리라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고 같이 한번 공감하면서 백장선님의 이제 선사상을 이제 한번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장선님은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의 깨달음을 세계를 딱 이 속에서 거의 다 압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백장선님 제자 중에 제자 중에 신찬열이라는 선님이 나옵니다. 고령신찬이라고 하는데 이 신찬선님은 본래는 생물염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찬선님이 이제 계시고 신찬선님은 대중사라는 절에서 개헨이라는 선님을 모시고 출가를 해서 삽니다. 출가를 해서 살다가 개헨 선님을 떠납니다. 그죠. 우리 선님들은 은사 곁을 떠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은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사 곁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바로 백장선님 곁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수행을 하셨다가 나중에 은사선님이 자기 은사선님 아까 개헨선님이라고 그랬죠. 개헨선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 심한이 열리고 보니까 은사선님이 아직 멀은 것 같아. 부처님 갱전만 되게 보고 있는 거라. 그죠. 그리고 부처님 갱전이 이거 본다고 그래가지고 영험 없습니다. 그냥 정진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도하고 정진하고 간센무산 한 번 하고 나만 탑원 한 번 하고 자기가 챙기는 하도 거기에 다 있는 거지 갱전이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리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내가 좀 알 것 같죠. 알아도 내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내버리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뭡니까? 바깥으로 항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그 거꾸로 돌아가는 공부가 부처님 공부잖아요. 그래서 상에서 성으로 돌아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서성은 뭡니까? 항상 불기행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성한테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가니까 서성이 보니까 제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왔나 왔는데 같이 지내면서 어느 날 모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찬이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내 등 좀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좀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을 밀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럽니까? 참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허허법당이 참 법당이 좋네요. 좀 살도 좀 있었던 모양이라 그렇죠? 법당은 좋은데 좀 그렇죠? 영움이 좀 없는 것 같아. 털만 좋다 이것인지 살짝 이렇게 까버리죠. 까버리는 게 기분이 좋나요? 안 좋죠. 그래서 뒤로 싹 돌아보니까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거 방광은 하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넘어갔어요. 그래도 넘어갔는데 어느 날 아까 은사선임은 부침갱전을 많이 본다 그랬죠. 부침갱전을 더 이루고 있는데 마침 벌이 한 마리 날라 들어왔는 겁니다. 날라 들어와가지고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열어놓은 문은 안 나가고 계속 닫힌 문에 바치가 톡 떨어지죠. 그러니까 열어놓은 곳은 안 나가고 닫아놓은 창문에다 머리를 박고 쭉쭉 떨어지니까 그때 시를 한 수 없죠. 한번 들어봤죠? 공문은 불공추라고 투창해야 돼 친구 열어놓은 문은 나가지 않아 그 투창 정말로 머리를 닫아놓은 그 창에다가 내려박으니 야대치 정말 어리석이 끝이었구나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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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한마디 또 하죠. 백년 창고제 한 달 하일출득요. 백년 동안 그 갱전 그 들여다봐도 언제 머리를 내겠느냐 깨달음을 느꼈느냐 이 말을 다 하는 거죠. 엄청난 말이죠. 참 제자가 스승한테 하는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아까 말한 나마음이 타볼 한마디가 그것이 결정타라는 거지 막 안 되는 공부 이거 팔라고 할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좀 하면 또 재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수입적으로 좀 넣는 게 있어요. 또 재미는 있어요. 그 정도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인에는 뭡니까 접근이 안 됩니다. 딱 그 소리를 듣고는 어찌합니까 야 종철아 이거 뭐고 종철아 대중탐 모아라 저 상자 신찬이를 법상에다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법상에다 올리라 그러죠.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네 법문을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하고 네가 내 마음을 열게 했으니까 법을 더 한번 설해보라고 법상에 모시죠. 그죠. 바로 우리 백장선인께서 하신 법문인데 내가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 영강동로야 행탈건진하니 체로진상에 붉은 문자로다 진성은 물음하여 본자 원성이 달린 망정여여 부리라 딱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자는 제가 항상 별 볼일 없는 거라고 그랬죠. 다만 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죠. 한글에 담든 한자에 담든 그래도 혹시 한자를 하는 분이 계시니까 설명을 보는 분들은 내 설명 들어버리면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원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한자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영강이 동료와 신련스러운 강맹이 홀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 영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영강이 반야입니다. 반야 그죠. 반야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성에서 나옵니다. 자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진성이라 그죠. 불성이 있어야 되죠. 불성도 있어야 되고 불성론도 있어야 되고 수정론도 있어야 되고 해탈론이 이게 다 갖춰져야만이 개성도 올바른 개성이 됩니다. 진성은 여기 있죠. 진성은 본래 깨끗한 그 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 반야가 이렇게 나와기 때문에 행탈건지나 모든 티끌세계에서 벗어났구나 그죠. 체로진상은 불구문자로다 이 진상 여기도 진성의 자리죠. 본래의 자리 이 본래의 자리가 무슨 자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강경으로 가면 그 자리는 뭡니까 바로 심청정의 자리죠. 심청정의 자리 육조대사님한테 가면 바로 불성 상 청정의 자리죠. 이 자리들은 어떤 문자에도 매이지도 않고 그죠. 어떤 것도 없죠. 왜냐하면 적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래의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는 이렇게 티끌도 하나 먹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강명을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그 자리는 무렵이라 물들지 않아서 그죠. 물들지 않아서 본래에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열애선하고 조사선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열애선은 물들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드는 것을 틀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워지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선은 뭐고 바로 본래에 물들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성이 항상 청정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닦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망년만 쓸데없는 망상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여불이 바로 여여부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수 무정이 함께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백장선님의 신은 조사선의 시로서 품격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혜능선님의 이전의 것이 아니라 혜능선님의 이후의 것을 그냥 그대로 이 한편의 시 속에 담고 있죠. 이 시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건강경영하고 한번 펼쳐서 봐보면은 연결시켜 봐보면은 건강경영은 뭡니까? 우리 선님들은 강원에 가면 건강경영 5화해를 봅니다. 그 보면은 육조선님의 서문이 있는데 딱 서문 첫자부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 건강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경영자는 무상을 종으로 하고 그렇죠. 들어봤죠. 무주를 채를 하고 묘유를 용으로 한다 일어났습니다. 건강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을 채로 하고 이제 혜능선님 말씀입니다. 무주를 채로 하고 묘유를 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자리겠죠. 진성의 자리에 있겠다. 진성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할 것이 주하면 되겠습니까? 주할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본래의 자리는 주할 것이 있다면 이미 문자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없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청정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여여불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이제 반야도 드럽고 진성도 드럽고 진상도 드럽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뭡니까? 여여불 여여불로서 여여하게 남아있는다. 깨달음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뭡니까? 망년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자성 본래 원만 구족이다. 그래서 백장선임은 자성은 본래 원만 구족하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또 없죠. 망년만 망상만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닦으면 더 됩니까? 안 닦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묘하죠. 무수지수죠. 닦아도 닦는 바 없이 닦고 건강형에서 시주해도 잘 알죠. 생생내지 말고 시주해라. 그거 한 번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재로 해탈한다. 이렇게 자의 자유로 해탈하라고 이렇게 많이 일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연을 짓지 마라. 특별하게 인연을 짓고 특별하게 수강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똥을 퍼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백점인데 어중간에 닦을 마음을 내어서 더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 말을 똥을 퍼서 자기한테 가져 드리는 것과 똑같다. 똥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나면 냄새 안 나는데 그 똥을 희이저으면 어쩌습니까? 각분이 향이라. 각분 똥에다가 그냥 그림을 새기면 향기가 나겠죠. 가만히 나누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나누면 된다. 그것을 저절로 여야한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경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또 우리 백장스님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자기가 체득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뜻으로서는 미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언어도단 시명첨열이라고 합니다. 말로서는 다 안되고 마음으로 행하라 선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자유인을 또다시 풀어야 되겠죠. 이건 해농스님께서 푸는 거죠. 건강경을 보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또 해농스님은 보시는 자신의 단경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적어놓습니까? 무념 무념 무상 무조로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또 인연이 되면 다음에 볼일이고 그래서 백장스님이 바라보는 부처님은 뭡니까? 딴 것이 아니라 거래가 거주가 자유인 사람 그 다음에 백장스님이 바라보는 부처님은 무착 애착이 없는 사람 애착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법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삼독심이 없다는 겁니다. 요샘 말로 새로운 말로 제가 한번 쓰죠. 아직도 없고 고집도 없고 또 새로운 삼집 이건 내가 하는 말입니다. 터집 생 터집이 없는 사람이 돼야 부처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할 것이 없죠. 내가 본래 어금만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구하면 어긋나는 겁니다. 동쪽을 보고 있으면서 동쪽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쪽인데 찾으면 동쪽을 어긋나 버리는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약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하죠. 중생이한테는 부처가 필요하죠. 부처한테는 부처님한테는 부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을 구하지 마라. 그래서 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뱅거 약존하면 그 뱅이 유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뱅이 안 났는데도 약을 먹으면 그 뱅은 깊어지는 거죠. 멀쩡한 사람도 뱅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의인이죠. 무의인은 뭡니까? 바로 어지하지 마라. 어지하지 마라는 사람이 부처다. 어지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자성자도라. 내가 내 서술을 잘 들여다보면 부처이기 때문에 자수 자행이죠. 그래서 불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성불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탈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뭡니까? 백장선임의 이게 이 정도면 백장선임의 법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딱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백장선임의 어록을 보면 백장선임의 어록이 이제 완전하게 다 잘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육조선임의 본래 영광 동료한 자리는 내가 한마디 또 깨뜨려 드리고 싶지만서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만 우리 불자님들은 본래의 자리는 꼭 닦는 바 없이 닦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도하는 바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맹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장야호라고 우리가 그 인가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우리 불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가 부처님 법은 인가응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인가응보를 최고 안 믿는 부류가 있대요. 어떤 부류가 절아 안 믿을까요? 네? 그래 참 미안한데 인가응보를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선임들이래요. 선임들 이 세상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한테는 너들 보쉐해 그래야만 불받아 착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뭡니까 보쉐는 죽어도 안 하는 거라 그렇죠. 그거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만 그걸 타는 겁니다. 우리 선임들도 안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는 그래요. 그 인가 그 인가를 바로 백장의 해상에서 이제 야호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야호암에 이제 얽힌 이야기죠. 묻죠. 그렇죠. 이 백녀우가 되어서 백장스님의 해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듣고 하는 겁니다. 백녀우니까 재주가 있겠죠.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다 한신해가지고 백장스님의 해상에서 법을 딱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법을 듣고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느냐 물어보니까 아 나는 옛날에 가서 볼 때 연등불 때 내가 훌륭한 수행자였는데 그때 법문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 법문 잘못한 인가로서 여우가 됐다는 겁니다. 그 무슨 법문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수행자가 와서 묻더래요. 무슨 뭐를 물었습니까? 대성학인도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인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부루어 인구어 이렇게 인가를 안 받는다. 인가에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법문 잘못해가지고 여우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이들 법문 잘해야 돼. 잘못하면 완전 지옥문이 그냥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법문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럼 좋다. 네가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라. 그럼 내가 답을 할구만. 그래서 선임 뭡니까? 깨달은 사람도 인가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할게요? 불매인가 불매인구어 이렇게 인가에 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가에 매하지 않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가를 받기는 받는데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받기는 받는데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받을 줄 알므로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천원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천원을 밤에까지 자면서 가슴에 담고 있는 겁니다. 저 천원을 저 보살이 훔쳐갔지 저 처사님이 훔쳐갔지 내일 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갈걸 거라고 막 가지고 있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 그 돈은 어디 어디 내가 보쉐가 잘 되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은 받는데 그죠? 매하지 않기 때문에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워낙 중국은 절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약간 책으로서 제가 참 대신하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제가 대충대충 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해주시고 자 다음번에는 제가 제 17강으로 그죠 청량사와 법학문인선사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와 연지대사 이야기와 우리 불교의 법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성과 정토가 합해지고 하나로 모아지는 성과 정토 성과 화음이 이렇게 합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합해져야 되는가 합해지라도 어떻게 합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남북통일 돼야 되죠?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다. 되면 좋겠죠. 그건 억지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욕먹을란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부처인 법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편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다 부처인 법에 맞게 말입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은 백장선사와 그 선사상의 특징편으로 진정한 자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장선님이 선법으로서 선언이 독립되고 보청법으로서 절에서도 자급자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높은 수행을 하더라도 인가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에 매하지 않고 그 인가를 극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도 무로 길은 없다를 같이 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심신은 항상 건강하고 맑아서 간에는 두루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 눈에 주고 놀립니다. 성불하십시오.